와우 야 응? 다칠까 봐 겁난다 야 오! 아니 아우 부시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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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팬들이 보고 있는데 스텝이 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아 고무장갑 껴가지고 미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 미끄러워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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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잘 맞춰 찹쌀밥을 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맞아 맞아 떡매 허당이었죠 몸을 더 많이 흔드네요 꽂아버리고 안 빠져 안 빠져 자 이 모든 굴욕을 떡매로 한번 날려봅시다 이거 하면 되죠 뭔가 어려워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소금 먼저 해? 네 소금으로 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о 앗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하 하하다 어떻게 해 이야 야 이 하하하하하하 하사래 야 이 딱딱이 집어 안 되는데 그렇죠. 굳기 전에 해야 되겠죠. 오, 좋다. 역시 공주의 남자. 진짜 허당이다. 왜 웃기 어디 때려? 골이 띵하겠는데, 이거. 아, 지금 벗고 쳐야 돼. 어우, 너무 덥다. 이제 접목 뜬 입까지 다 뺀다. 어우, 빨리 할게요. 간다, 간다. 어어, 잘한다. 됐어. 와우. 어머머. 30분을 쳤어요? 네. 이게 밥알이 굳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안 느껴지더라고요. 날이 추우니까. 오, 비슷해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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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사먹어요. 그냥. 불안해 죽겠어. 아유. 너무 무서워. 아, 나 진짜. 아, 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으셔. 충청도뿐이라. 아, 아버지. 아, 아버지. 딱 지나고 있어서 손까지 치면 어떡해. 손 못 쓰자네. 하하하하. 자, 다음부터는 떡을 사 먹자고! 하하하하. 사 먹어. 그 생각 하게 되지. 그 생각 하게 돼. 네. 하휴. 아, 이거 하놓겠다. 하하하하. 어때요? 한 번 더 올래? 네? 한 번 더 해? 하하하하하하. 아직 모질러요? 네? 더 쳐야 돼? 힘들어는 그만하고. 아니야, 아니야. 안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힘들면 그만하고. 뭐 하란 얘기는 아니고. 힘들면 하지 마라. 그냥 서린 거 먹는 거지, 뭐. 하하하하.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네. 곱게 잘 쪘는데. 네. 니가 힘들으니까. 하하하하. 이만큼만 하고. 안 힘들어요, 이거. 한 열 분 더 해. 한 열 분만 더 해. 한 열 분만 더 해 봐. 하하하하. 안 힘들라면. 아무지가. 시우 씨 사용법을 너무 잘 아신다. 네. 은근히 계속 할게. 다 부려먹어? 네. 하하. 하하. 골고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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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네. 수고 많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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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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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콩콩. 저 마루에서 할까요? 응, 그래. 마루에서 하자. 떡을 조금씩.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응. 콩가루를 듬뿍 넣어주세요. 그죠? 응. 와. 와. 근데 저거 진짜 찐. 찐 인절미잖아요. 집에서 만든 거 얼마나 맛있어. 와. 대박이다. 와. 저 떡 맛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지? 가져왔어? 아니요. 네. 굳어서. 떡국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떡은 얘기를 하네. 간이 뱉었나? 한번 먹어봐. 아, 꿀? 아.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오, 찰짐 소리가. ASMR 최고다, 지금. 와. 대박이다. 음. 와. 아. 음. 이거 씹히는 맛이 있대. 아래 모여. 네. 약간 씹히는 맛이. 그러네. 응. 음. 그럼, 알겠습니다. 고마워. 또. 감사합니다.